안녕하세요 마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만든 제가 직접 만든 볼펜 비비탄총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길래 우연히 보다가 알게 됐고요 만드는 방법도 올릴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비비탄 볼펜 그리고 이거는 뭐 누르는거 볼펜 그거죠 쓰는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초점 아이고 맞았다 자 얘를요 일단은 이쪽에 넣을게요 다음에요 얘를 꼽아서 이렇게 넣고 이제 얘를 여기를 누르면 비비탄이 발사가 되요 보여드릴게요 와 화질 좋다 이렇게 발사가 됐어요 총알 다시 장전을 하기 위해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비탄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비비탄을 하나 뺄게요 오 두개 빼버렸다 괜찮아요 다 쏘면 돼요 치워두고 이쪽에 두 발도 가능할까요 안 돼요 무조건 한발만 됩니다 이게 원래 때로 튀어나와요 근데 안 튀어나올 때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걸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안에가 이렇게 걸려요 돌려서 이게 한번 쏴볼게요 안 보였죠 빨라요 이게 재밌습니다 멀리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리고 장전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됩니다 오 됐다 카메라를 돌려서 멀리 한번 쏴볼게요 아이씨 초점 됐다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오우 네 이상 마루일 거에요 네 추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